클레어 확장 가방 와 확장이 또 되네 왠지 기쁘지만은 않다 어 일단 허브 하나 먹고 허브 하나 너무 아깝네 아까 야 일로와 도축장 열쇠가 필요하다고? 안 먹으면서 못 보겠어요? 아 여기 그래픽 후져서 다행이다 솔직히 어렸을 때 정육점 갔을 때 좀 무서웠는데 어 막 뒤에 돼지 저렇게 걸려있고 막 정육점 야 이거 백퍼 백퍼 누구 오는데 이거? 어 어 매그넘 여섯 발 있네 아 매그넘 쓸걸 야 이거 또 있네 이걸 작동시키면 이게 움직이겠지? 그냥 가면 되지 뭐야 열쇠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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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겼네 뭐지? 목밀 어 야 잠깐만 니들끼리 부딪쳐서 다 파괴되라 인정? 왜 뭐야 유령이야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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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고 뭐야? 엎드릴 수도 없어 어 아니 뭐야? 뭐야아 반대쪽에서 기다리다 피한다고? 한명이 대기탄다고? 무슨 말이야 아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옆에 아 그래 뭐해라 일로와 어 이게 아닌데 뭐더라 어떻게 하더라 어 기다려 대기하고 앉고 이렇게 하고 바꾸고 눌러주고 꺼버리고 나오고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잘고 우리는 집에 가고 좋구요 아까 뭐 위로 올려주는데 있다는 애는 개구라쟁이야 뭐야 응 자 도축장입니다 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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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야 아 또 잠겨 이거 어어씨 뭐가 있다 이거는 맹간에서 건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와 너무 좀 그렇다 이렇게 돼지를 이렇게 죽이는 거야 이게 우리들의 삼겹살로 오는 과정인가 그렇지 그렇지 어 삼겹살 개 먹고 싶다 갑자기 아 배고파 어 배고파 머신 피스톨 탄약 머신 피스톨 탄약 머신 피스톨 탄약 머신 피스톨 탄약이 뭐야 아 이거구나 음 SMG 이 위에도 지금 뭐가 있거든요 이 위에 보삭 보석이구요 네 그래서 한번 설마 죽어봐야 알 수 있나 뭐가 이상하게 막 또 퍼질 것 같거든 뭐랜지 잠깐만요 그러니까 스위치는 나도 봤어 봤는데 뭔가 불안해서 그래 드르그잇 뭐야 돼지가 돌아가네 여기서 돼지를 세워 야 몬스터 나오는 거 아니야 일로 이걸 매달리라고 잠깐만 나 왠지 매달리는 거 맞는 것 같다 매달리는 거 맞는 것 같다 왜냐면은 여기서 일로 올라가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아 아닌데 매달리는 거 아닌데 일로 들어가서 뭐 새로운 루트로 가는 줄 알았지 아니야 이 정도면 아니야 어 여기 뭐 손잡이가 있는데 진짜 뭐지 스위치를 켜놓고 와보자 스위치를 켜놓고 와보자 스위치를 켜놓고 와보자 돼지가 움직이는 거 빼고는 뭐가 없거든요 돼지가 움직이는 거 빼고는 뭐가 없거든요 고기를 기기 위해서 멈추는 거야 타이밍으로 지금이야 아 좀 더 한번 더 제가 꼬챙이에 좀비 걸려올까봐 나도 지금 개무서워요 꼬챙이에 밑은 보스 몬스터 걸려가지고 올까봐 어 이거 너무 나중에 멈춘다 기다려봐 지금이야 지금이야 대박 어 여길 쏘는 건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고기가 찼어 아 미친 진짜 그 아줌마 미쳤어 진짜 미쳤나봐 어 어떻게 어 어떻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들어가겠지 이 정도면 아 미친 버그 아 제발 이딴 거 제일 싫어요 아 버그 버그야 버그야 버그 하나 더 하나 더 어 아 뭐야 그렇지 이거 뭐 뭐 부족해 또? 아 저거 뭐야 저거 마저 들어가면 좋잖아 하늘에 떠있는 클라스 요번 아이고 아이고 타이밍 놓쳤다 요번 한번만 더 하면 될거 같은데 어 좋구요 와 제가 몇마리 갈아 넣으라는거야 이거 나중에 어어 아 아 훑 아 핑크 어에 무안리제는 아니지 너네 니네 저기 가라 는다 계속 이러면 어 얜 왜 죽었어? 어 잠깐만 아냐 어 하나 마침 걸려있다 아잇 버그냐? 아잇 하아 하아 정말 워어어우 워어우 어휴 다행이다 좀비에 좀비 아니면 됐어 가자 뭐가 또 오는거 같다 여기서 아이 잠깐만 아잠깐마아 어 됐어 이거는 됐어 됐어 좀 기다리면 돼 좀 기다리면 돼 아잠깐 아잠깐 시체에 살아나는것 좀 그렇다잉 모이라는 죽지만 않으면 살아나요 무적이에요 어 넘어갔다 되겠지? 아잠깐 끝났스 처음에 한 번에 50% 차더니 그 다음부터 조금씩 차 너무 나빴어 어 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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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이리와 가자가자 나가자 이제 분위기 이상해진다 나가자 아 이 여자 관람하면서 진짜 어 싸페야 진짜 어 싸페야 소우보다 더 잘이네 이거 뭐 아 저거 무시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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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페야 싸페 어우 뭐 무시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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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니잖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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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갔어야 됐네 매그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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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그넘이 이기나 니가 이기나 매그넘이 이기나 한번 해보자 매그넘 다섯 발 짜리야? 너무한다 진짜 아 하필이면 잘못 와가지고 이거 매그넘 헤드샷 다섯 발 다섯 발 야야야 미안하다고 했잖아 내가 그래서 다섯 발 짜리야 터져라 터져라 친구들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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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을 구해라 어 그러니까 어어어어어 아야야야야야 씻어씼 어디서 아 너무 많이 나와 애들 어? 여기 어디야 어디야 왜 또 들어오고 있어 엄마 아 나가나가나가나가 나가 아 왜 그리로 들어가고 있어 아냐아냐아냐 우리 무시하고 나가야돼 어 어 어 어 어 좋아좋아좋아 우와우 또라이들아 그렇지 쥐들끼리 쥐가 쥐한테 던지고 개이득 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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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한테 던지고 개이득 꺼지세요 꺼지세요 그만오세요 그만오세요 다메요 다메요 어어 다메요 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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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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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극혐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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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게루아 니게루아 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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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아 쥐가 게임오버인줄 알았잖아 쥐 게임오버인줄 알았어 첫번째 문 나이스 나이스 허브야 허브 득하고 따세 샷건 탄약 득하고 매그놈 다 썼고 망했고 응 가자 좋아 다른 길 없었죠 두번째 야 완전 갖고 노는데 이걸 들어가는건 뭐야 진짜 어? 들어가지마 그냥 뭐야 어 총이 있었다고? 어디 총먹고 와야돼 무슨 총인데 죽을까 그냥 야 나 죽여 권총? 야 죽여 아 안되네 아 그런 빅아이템은 놓쳐서는 안되는건데 쯧 세이브됐어? 아 땀해 아 이거 뭐지 가자 가자 뭐야 뭐야 왜왜왜왜 우리가 잘하니까 제외하나 어 우리가 잘하니까 어? 제외하는거야? 이거 일단은 돌려 지 지 지 생각대로 안되니까 또 올라가 따세 나도 올려줘 올려줘 안되니? 모르겠다 일단 가보자 내가 그래 여기서 여기서 해볼게 어 그리고 아 아 잠깐잠깐 그리고 너가 해줬으니까 나는 일로가서 일로가서 아 아이템 일단 하나 먹고 좀비는 안나오겠지 여기서 올라가서 이런거 있으면 무조건 돌려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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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너가 달려서 따세 따세 뒤로 빠지고 뒤로 빠지고 뒤로 빠지고 여기서 따세 따세 어 금방 죽네 금방 죽어 좋아 따세 그린허브 어 이거